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연세도 있고 한데 좀 입을 다물고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마치 예언자처럼 미래를 점치는 그런 발언과 또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국민의힘에 맹폭백하는 그런 발언을 해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주도권을 잡고 싶을까 또 저렇게 관심을 받고 싶을까 세상 사람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런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많지만 또 별별이라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거의 고수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월이라는 것이 속절없이 흐르고 많은 것들은 더듬고 때로는 시간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일도 내 힘으로 잘 될지 또 잘 되지 않을지 이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하물면 상대방이 결심해야 되고 상대방의 의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제3의 관찰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판나와라 쾅 또 콩나와라 쾅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김종인의 자가발전이라는 그런 이목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가발전한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자가발전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못한 이룬 그런 꿈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순수한 그런 마음 대의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어느 것에 더 무게중심이 실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종인 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판을 잘 아는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김종인 씨가 행한 그런 진단과 전망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일요일 날 오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KBS에 출연해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월 중순 무렵에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다루게 된 것은 5월 중순 어쨌든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또 털릴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5월 중순이다 5월 말이다 이렇게 기간을 언급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만큼 김종인 씨는 자신이 정치판을 보는 그런 판세 분석 능력에서는 스스로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자기 판단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바른 내용 가운데서 몇 부분을 축약해서 한 번 전달하고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윤석열의 5월 중순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5월 중순의 결단을 주목하라.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입니다. 주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확신이 서게 되면 5월 중순 정도 자기 의사표수를 하지 않을까 싶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행보에 나설 경우에 이번에는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종전의 일반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안이한 방식을 선택한다면 어느 정당을 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전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안이한 선 방식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을 노리는 것이고 또 색다른 선택이라는 것은 독자 세력화를 각각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예지력을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여러분과 저는 참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대선에서는 정당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라서 정당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대선 캠프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민 인식에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꼭 돼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당은 정당이 아주 허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조직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그런 조직력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라는 것이 없기 대통령 선거 전에 출마해서 승리를 거둔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런 전망과 진단이 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한 번 정도 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플랜 B는 아직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플랜 B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플랜 B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만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마 이것은 어제 공병호 tv에서 내보냈듯이 김종인 씨가 몇 가지 그런 선택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을 대권 후보로 옹립하고 자신이 힘을 더하는 것이다. 여러 대안 가운데서 네 마리의 토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점을 본인이 이제 밝힌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재명은 변신에 능한 사람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여건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변신에 능한 사람이라고 본다.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점은 저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주요 이슈를 선점하고 또 간파하는 능력 그리고 주요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순발력이 뛰어난 편이죠. 다만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포퓰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일 겁니다. 또한 그런 약간의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연구소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보고서라든지 분석 보고서 같은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 점이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사이에 이런 큰 격차가 자주 관찰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또 변신에 능한 사람이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는 중요한데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을 피력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면 보궐선 그 찬패에 대한 반응이 별로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재보선 승리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대선을 위한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되겠다는 자세에 들어간다면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정당에서 자신이 거둔 성과 때문에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극도의 민심 위반으로 압도적인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그렇게 압도적인 격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결과가 이번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야당 관계자들이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대선은 이번처럼 압도적인 격차가 아닐 것입니다. 대선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접전이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성패에 관계없이 보궐선거 자체에 대한 깊은 분석과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번 보궐선거 뿐만 아니고 과거의 두 번의 선거에 대해서도 그 선거의 절차와 특성에 대해서도 깊은 분석과 고민이 있어야 교훈과 대비책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정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야권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대선 고지를 전망하고 또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문제인식하고도 정치인들은 전혀 그런 인식조차 보통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우려조차도 정치인들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바로 그 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